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말씀 13절로부터 16절까지 디모데 전서 6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오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오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창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귀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앙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도 그를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본 자가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할 때 서두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즉 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2사에서 45장 15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분은 볼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낼 때 언제만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에게 어떤 사사에게 어떤 지정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하셨지만 그 누구도 그분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신데 그분을 차도 바울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즉 피조물,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그 하나님이 아니면 만물은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많은 피조물 중에 어떤 씨 맺는 채소나 열매 맺는 과일들은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로 하금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에게는 햇빛이 오고 비가 와도 살 수 없게 된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식물이나 생명체들이 어떤 것을 받아 먹어야만 살도록 그 생태가 지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이 없는 카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짐승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지어졌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짐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짐승은 생명을 가졌으나 그들은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양식이 끊임없이 공급되더라도 반드시 죽는 끝이 있다. 사람에게는 그러나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자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사는 자여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육을 따라 살아서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인생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멸로 지옥불에서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15절에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왜 복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냐. 신명기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한국말로 변혁됐죠. 우리 주는 유일한 주신이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신 주권자.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자들이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복. 이 복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유일한 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로서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앙의 왕 만주에 추가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참으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즉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가지신 존재이시면서 그분의 그 생명은 곧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고 있느냐.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밑에 깔려진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 빛과 어둠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우리같이 죄인이 되어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우리의 죄를 사해줄 그분이 필요하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했어요. 13절에 바로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필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앙의 왕 만주의 주 주권자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서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앞에서 통치자 앞에서 또 다른 하나는 본디오 필라도에게 본디오 필라도는 누구예요? 그 땅의 권세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앞에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선한 증언을 말하고자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숨겨진 바울의 의도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선한 증언을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과 본디오 필라도 앞에서 무슨 선한 증언을 하셨는가 본디오 필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없어요.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본디오 필라도가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참소하는데 너를 정제하는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없느냐? 말하자면 너를 스스로 증언할 것이 없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누가 보면 23장 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 말이 옳다. 이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권세에 빌라도에게 준 이 권세도 하늘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준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 예수님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어떤 선한 증언을 한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없이 그냥 죽으셨다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선한 증언들은 말없이 죽으신 것이 선한 증언이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말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어떤 사람도 본자도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바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오신 분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분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분 태초부터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천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해 오신 분 그분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지 못한 하나님이 드디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물을 살게 하시는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생명을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 생명 그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저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그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셔서 아담의 죄를 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로 하죠. 또는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은 복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권하시는 주가 되신다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생명이 없어서 죽은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 아담을 위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이 아담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마귀를 심판하셔서 어둠을 드러내시고 빛과 생명을 나타내심으로 선악간에 빛과 어둠의 모든 심판을 할 수 있는 심판자, 주권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본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늘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을 하늘에 이를 수 있도록 생명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생명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만물의 심판자가 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앙의 왕 만주가 되셨음을 빌리뽀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데 가장 뛰어난 이름은 단 한 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른 나 외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한 단 하나 그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하심으로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로 출하신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서 만왕의 영 만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늘에 앉으셔서 하늘에 앉으셔서 그 생명이 신분인 것을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한 분이 되신 거예요.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 부활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로가 그와 같은 분이심을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과 이 땅의 권세자인 본디오 필라도 앞에서 그가 선한 증언을 하신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증언은 즉 뭐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로라는 걸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증언은 참되다고 말했는데 나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증언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증언해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는 보혜사로 오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본디오 필라도 앞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단 한 번 구원의 길이오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을 증언하셨고 그것을 우리로 알고 오늘 보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것을 본자처럼 믿게 하시고 나타내셔서 계속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셔서 사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이 선한 증언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외에는 우리가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걸 증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의 확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는가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심으로써 그가 하늘 보좌에서 항상 2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강구하는 충보자가 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뭘 강구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주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의롭게 하옵소서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오른편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아멘 하늘과 땅 앞에서 선포되어진 선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말씀하셔요. 그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볼 때는 죄삼을 얻을 때는 반드시 대제사적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항상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포자에 앉으셔서 그 피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는 피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죄사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온전히 한 피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식에 빠져도 안 되고 스스로 죄에 의해서 정제해도 안 되는 이유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심령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피를 발라야 하니까 뿌려야 하니까 그 피가 뿌려지면 모든 것이 뿌려지는 대로 거룩하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든 그 피 한 방울만 떨어지면 거룩해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건드려도 안 돼요. 더러운 게 건드리면 그 거룩했던 것이 더러워져버려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 맞습니까? 내 심령이 거룩하고 내 자신이 거룩해요. 그러면 다른 더러운 것과 내가 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럽혀져버려요. 피를 그래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더럽힘을 받았으면 바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피뿌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히브리서 8장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해요. 참 장막, 참 성소는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인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신대요. 우리를 누가 섬겨요? 예수님이 만앙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일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무엇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은 바로 그 피 뿌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섬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막에서 어떻게 해서 거룩해져요? 피 뿌려야만 거룩해져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피 뿌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물 갖다 채우고 물로 그들의 몸을 씻을 수 있게 하고 청소하는 일, 피 뿌리는 일, 물 갖다 붓는 일, 무교병을 갖다가 안식일마다 바꾸는 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기름을 늘 주는 일, 그리고 향단에 불을 계속 붙여서 꺼지지 않게 하는 일. 이거 누가 다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섬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만큼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감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섬기고 있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함부로 여깁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함부로 여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계신 네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에게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천사가 하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아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컵만 줘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말.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그를 선지자로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이러한 말은 뭐냐?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 쓰는 자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앞에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일에 사람의 증거를 하나도 얻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증거를 얻지 않냐고 무슨 증거? 당신 스스로가 그 모든 일을 하되 아버지께 다 맡기셨음을 알 수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십자가로 해서 죽으셨지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그분이 바로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당신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선한 증인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할 때 이 가는 길을 그러면 어떤 길이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만난 거죠. 믿으면 본 거죠. 봤고 여러분이 만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진모대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말해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을 때 거기에 서 있던 천사들이 말하기를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그분이 하늘로 올려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했어요. 다시 오실 그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것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피를 흘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피, 영광의 피, 하늘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만앙여 만주가 이 땅이 육체로 오셔서 살려주는 생명이신 그분이 살려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바진 자가 돼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기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거룩해라 이 말이죠. 거룩함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빼앗기지 말고 계속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는 게 어떤 건가. 우리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을 보시겠어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피 흘리심은 우리의 영, 혼, 몸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신정함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한 타락, 영, 혼, 몸이 완전히 다 타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 혼, 몸이 완전히 구원을 받고 거룩함을 입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온전한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려면 온전히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은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을 명접하고 믿고 순종, 여러분의 혼이 믿고 순종, 여러분의 몸이 믿고 순종하면 온전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영은 믿는다고 하는데 혼은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육체가 이 혼이 움직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함이 온전한 거룩함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신학은 이론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데 거듭난 자가 거듭났을 때 어떻게 거듭난 거냐 이것이 점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냐 아니면 거듭나는데 그 순간부터 거듭나서 거룩해진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피뿌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은 온전히 거룩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온전히 여러분의 영혼 몸이 거룩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영이 거듭났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래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게끔 이게 다 따라와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자꾸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넘어지거나 미혹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셔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도 바뀌셔야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것은 곧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정말 흠도 치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너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신 이 구원을 온전히 니것이 되게 해서 그대로 의로운 자로 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너와 싸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너는 너를 미혹하고 육체의 너는 너로 하여금 자꾸 쓰러지게끔 하고 더럽히게 하려고 하지만 이건 전부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나로 하여금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이것이 생명 안에서 생명인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도록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일을 끝까지 해라 이 말이에요.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함 지키셔야 합니다. 생명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목숨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마가온 8장에 말씀하시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과 이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37절에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은 네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우리 요한봉 17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거룩한 자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믿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은 8장 38절에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없어서 나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내게 가장 자랑스러워서 핍박을 받을 줄 안정 당당하게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으시고 그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영원히 온정케 하셨어요. 영원히 온정케 하셨어요. 다시는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되게 하셨어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 몸이 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의지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해. 영만 믿었다고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의지가 다 거듭나서 육체의 삶의 어떤 행위도 다 거듭나서 영, 몸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케 하셨기 때문에 너는 계속 영원히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그래서 의의 길을 가고 의의 삶을 살고 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제 나머지 일생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거룩함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하시겠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이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서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계속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여야 할 것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전의 육의 마음에는 피 뿌림을 뿌리고 그리고 이 악한 양심은 다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맑은 물로 우리 몸을 씻어서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몸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있겠는가. 29절에서 30절을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경혈이 여기는 사람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당연히 무겁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원수가 없는 일에 동참돼서 나는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를 반드시 진멸하실 건데 그리고 이렇게 마귀의 거짓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도가 아닌 것을 전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거져먹고 그냥 모르고 따라가면 나도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로 경혈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밖에 길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이 길을 당연히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두렵고 떨리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거. 37절로부터 우리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산 의인은 살지만 거기서 뒤로 물러가 그냥 자기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앞으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면 오직 전진뿐이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의 전진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죽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자만이 죽지 아니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영멸에 처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다시 오셔서 데려가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과 다시 오셔서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불에 던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분 그분만이 거하시는 그 빛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종기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분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오직 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종기와 영광과 이 권능을 다 돌려라. 그분의 권능은 영원한 권능이다. 천지를 지으신 권능이고 마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이고 마음물을 살리시는 권능이고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 앞에서 모든 권세 앞에서 그분은 당당하게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선한 증언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다. 뒤로 물러가도 안 됩니다. 제자리에 주저앉아도 안 됩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쳐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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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세요. 가다가 한 번 실수해서 넘어졌다면 다시 회개하며 일어나면서 그래도 또 가야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십자가 이것밖에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만이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은능을 가지신 분이고 찬양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말하면서 내가 자랑하고 있는 이 십자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지키고 끝까지 가라 이 말을 치모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종기 찬양 올려드리며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로 경주하며 예수님께서 잡으신 그 부활의 표 때를 향한 바울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의 표 때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